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십니다. 지금 지난번에 하늘 신전 쪽 왔구요. 바람의 신전 지금 여기 총 4개, 5개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. 5개의 자물쇠를 해제하자 하는 메인 챌린지고요. 지금 링크가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추위 가득 5분짜리 해놔 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맵을 좀 벗어나서 아이템을 좀 요리를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리토 마을로 이동하고 있구요. 지금 루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옷을 살 수가 없어요. 아니면은 저희 화산지대에서 그 화염 막으로 한마리 잡아가지고 써도 되긴 할텐데 그걸 가는게 지금 더 힘들죠 자 유리냄비가 어딨지 아 여깄다 정렬을 좀 바꿔서 3개짜리 2개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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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이 정도면은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파슬리 한번을 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포션도 하나 만들게요 메뚜기가 한 마리 밖에 없나 두 마리 두마리 밖에 없어서 원기 무력 2개 만들었습니다. 자 이제 하늘로 돌아갈게요. 화살은 박스랑 뭐 항아리 같은 거 잔뜩 깨고 다 냈더니 충분할 것 같고요. 활도 지금 다 튼튼한 골랭월인가 골로 채워놔서 당분간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올라오자마자 어차피 지금 체력이 두 칸 써도 될 것 같으니까 얼굴 자리 하나 못 꺼요. 이런 거는 좀 편해졌네요. 자 보자 여기 앞에 단말이 있다고 나오는데 저런 건 금방 할 수 있으니까. 스위치 열고 내부 들어가서 내부 먼저 할게요. 어 당장 해치로 잡아줬고요. 창은 어차피 지금 차고 있는 게 슬롯이 없어서. 5, 8 얻었고. 도끼로 화살 좀. 오 화살 많이 주네요. 어차피 저기 보스전에서 화살이 좀 많이 필요해서. 그래서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못 들어오고. 그러면은 여기. 저거 뭐지. 자 아래쪽에 오른쪽이랑 왼쪽 둘러보고 있고요. 들어갈 수 있나. 들어갈 수 있나. 어 아래쪽에 있다. 여기로. 넵으로 들어왔습니다. 케이스들이 두 마리 있고. 여긴 떨어지면은. 끝인 것 같고. 패딩으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콜렘이 화살. 쏘네요. 눈을 맞출 것 같은데. 왜 계속. 프리티클이 안 터지지. 자 여기. 파이팅 바꿔줄까요. 저것도 지금 몇 번 안 쓴 새거긴 한데. 어 보물상자구나. 아이고. 뭔가 건드렸네요. 루비 나왔고요. 건드리면 뭐가 되는거지. 뭐 여기는 여기로 돌아가면 되고. 자 여기 지금 막혀있어요. 보스전에서 화살이 꽤 많이 필요할테니. 화살을 넉넉하게 해주네요. 주말에 막혀있고. 위로 갈 수 있습니다. 들어온 데 같아요. 위로 가는게 아니라. 드립. 보호함으로 가는게 아니라. 뿌 задач. 스위치가 없나. 자 일단 여기가 들어와서. 여기 끝에도 갔고. 여기로 도왔는데 지금. 나를 좀 막혀있어서. 여기를 못 갔거든요. 어 아닌가 여기로 들어와서 요렇게 왔나보래요.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서 여기부터 공략을 해야 되겠네요. 전자 양을 뚫고 올라갈게요. 음 뚫고라고 했더니 바로 옆으로 왔네요. 지금 뭐 살펴보는데 저기 갈 수 있나? 아 저기가 들어온 이꼬네요 그럼 위로 올라가죠. 자 다시 나왔고요. 여기 지금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 뭐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너무 길었나 보네요. 여기 지금. 여기 지금. 얘가 빌어야 됩니다. 바람을 넣어줘야 됩니다. 자 하나 열었습니다. 여긴 어떻게 지나가야 돼. 못 지나가네. 나가면 추운데. 아까 여기로 갔으니까. 여기 이쪽. 추워서 정말 아파하네요. 비가 빠져서 그치. 그래도 뒤파자는 어쩔 수 없겠구나. 어 밑에. 안 열려있네요. 그러면은 어딜 가야 되지? 요쪽 끝쪽으로 가볼게요 저 안에만 들어가면 좀 더 줄테니까 카트 2칸 소비 됐는데 따뜻해지죠 화살을 엄청 구하게 해주고 있잖아 불을 붙일 만한 게 이런 거밖에 없네 공부의 상자였고요 중등병령 스피어 지금 필요 없죠 내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스위치는 없나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없다라 여기서 올라가는 거 같아요 대아카이 쪽 안정 안 열려 있었던 거 같은데 자 그러면은 2칸짜리 하나 또 먹고 나가볼게요 자 이거 앞쪽인 거 같아요 아 저기 있다 잠겨있네요 어떻게 해야 돼 좀만 열려있나 뭐지 레이저포 같은 게 있네요 아무래도 흐른 거 같으니까 떨어져야 될 거 같은데 2칸짜리 하나 먹자 자 이러면 아까 떨어졌던 위치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 초기 문제네요 저거 저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오랜만에 했더니 자 이쪽이 열려있네요 헐레 아까 거기네 이런 이런 낚시가 반대쪽으로 갈게요 위치를 좀 착각했나 봅니다 뭐지 아닌 거 같은데 자 착각인가 여기도 있죠 자 저쪽에 열려있고 이쪽도 열려있네 안 열려있네요 툴리의 보조를 받고 폭탄 하나 깨죠 자 들어왔습니다 앞쪽에 앞쪽에 뭔가 빙빙도 이런데 헤링으로 파리 리베리 리베리코 리베리코 맞나 리베레코 로 돌려서 넘어갈게요 어 뭐야 이렇게 뭐 구박 미루다가 뭐 때려달라는 얘기죠 아이고 어이구 부서졌네 자 자 이것 좀 한번 써볼까요 어 방패 부서졌네 활용해 방패 쓰자 혜택이 없는 자 이쪽 열어주고 그 다음에 쓸만한 아이템이 지금 없어요 고드름이라도 잘라서 써야되나 자 높이 킬이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기 대충 붙여주면은 같이 돌겠죠 어 열렸습니다 두번째 두번째 스위치 켰구요 스위치가 맞나 자 세개 남았다고 하는데 현재 위치 이쪽이고 요렇게 갈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잠겨있어서 잠겨는 있는데 중간이 좀 뚫려있네요 어 넘어갈 순 없네 그래도 뭐 요렇게 또 안되네 두루끼리 좀 연결해서 끝까지 붙이면은 가능할 수도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지 아 옆에 불이 있어서 떨어졌나봐요 녹고 있는 것 같은데 밀어넣고 닫니? 닫았다 잡았다 잡았다 걸렸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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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당기면 빠질 테니까 자 보물상자 열어서 사파이어 하나 얻었습니다 다시 나가죠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어떻게 가야되나 여기는 어떻게 가야되나 여기 아까 열려있긴 한데 요초 반대 반대 한 대축으로 한번 다시 도전해볼께요 지금 3칸 깔이 먹어도 될 것 같고 불화살을 쏘는 것 같아요 여기 한길에 효과음이 효과음이 들려서 뭔가 좀 움찔한데 여기 짠게 있죠 그럼 이쪽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왜 저리로 안갔지 아 밑에가 뚫려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갔나보네요 오케이 루피는 내꺼야 막 얘가 둔이 아닌가 자 벌렘의 활이 지금 맞고 있는 것보다 고지기 때문에 벌이죠 저거 헉 헉 헉 용옹 용옹 끼면 껴질려나 안되나 어 어 폭탄도 있네요 아 스위치 넘겨서 입구 열어줬습니다.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 위치고 아 여기가 아니지 위치로 보면 여기 건너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별게 막혀있죠? 왜 막혀있지?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둘러보면 빙고 여기 스위치 여기 스위치 인가요? 뭐지? 잡히지는 않고 여기 여기 둘러야기가 부러진 것 같아서 2 진짜 1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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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 에지 14 정도면 이거 하나 버리죠 대충 여기 붙여줘 돌리고 여기도 하나 붙여주고 바람 좀 불어봐 붙여주고 바람 좀 불어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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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네 이럴 때 쓰라고 전화 오고 기어가 있긴 한데 이번엔 요쪽만으로 올게요 안되네요 선풍기 하나 쓰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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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.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돌테니까 올라갈게요. 불태워 죽이기. 안 돼, 도사랑. 공격력이 참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러면 3개. 2개 남았네. 2개 남았네. 바람을 세게 보니까 바람 타고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. 2개 남았네. 열어주고. 1개 남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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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남았네. 1개 남았네. 2개 남았네. 5분 이아래인 것 같은데 자 왔습니다 종방패스냐 아이고 자 방패 깨졌고요 아이템을 좀 먹을게요 두 개짜리 하나 먹고 쓰던 거 좀 쓰죠 아 누나니언니 펑크다 자 마지막 스위치 오 됐어 빨리 와서 자 5개 스위치 다 켰습니다 아이템이 이리와 아이템이 아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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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열렸나요? 열렸죠 여기까지 올라왔고 자 스위치 키면 이제 보스전 들어갑니다 보스까지 잡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영상도 좀 나오긴 할텐데 별 수 없네요 으아악 リンク! 村を襲っている吹雪の現況はあいつだ! 絶対に許さない! 村の戦車でこうなるようにしっかりするとしたい! 村の戦車でも、それを牧場に入ってしまいます。 村の戦車もなかったので、 村が敵に向かっていないように、 村を城の戦車でも継続することができます。 村の戦車で、 国境を守ることを韓国にあると、 なるほど、 ショートは、 、 1mm 도망가래 마을에서 나오겠다 위에서 나오겠다 여기에서 나오겠다 이미 나왔나 좀더 멀어요, 약속이 2개, 3대 2개, 2개 아이고, 나사리 팔이 깨졌네요 될 수 없죠 아래에서 나와봐 기다렸다가 자, 오이씨 자, 이제 페이즈 2로 넘어갑니다 아까 활만 안 깨졌어도 좀 더 일찍 돌아왔을텐데 자, 오이씨 자, 오이씨 자, 오이씨 아, 오이씨 아이씨 자, 오이씨 저기, 빠지면 죽을텐데 아래쪽에 피신 나 방향으로 아프죠 도룽이 빠른 것 같네요. 또 도룽이 공격을 하게되네요. 도룽이 부족하네요. 도룽이 공격을 합니다. 도룽이 공격을 합니다. 열어주시니 싸주 드려야죠 자 반칸 남은 것도 사과로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사과로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웠나 제비워리아리라 어 뒤에 있다 보스전 끝났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척으로 그렇게 얻은 자척으로 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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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였더라 아 바람의 신전 포스전까지 끝냈구요 요 다음부분은 다음시간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